미국에서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성인 자녀들은 이전보다 더 많이 부모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거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성인 자녀들의 재정적 의존도를 1993년과 2023년 통계를 비교한 결과 성인 자녀들의 재정적 부모 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세에서 24세까지의 청년들의 경우 과반을 넘는 57%가 부모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93년 53%에서 4%포인트 늘어난 것입니다. 18세에서 25세 사이는 과반 이상 30세에서 34세 사이에선 20%가 생활비에서도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성인 자녀들의 부모 의존도나 도움을 받는 비율이 높아진 것은 요즘에 성년 자녀들이 부모 세대보다 학자 융자금 빚을 많이 지고 있고 내 집 마련 시 주택 모기지도 많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25세에서 29세 사이의 성년 자녀들은 43%가 학자 융자금 빚을 지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1993년의 28%에서 급증한 것입니다. 이 연령대의 성인 자녀들은 대졸 학사 학위를 갖고 있는 비율이 40%로 1993년의 24%보다 약 2배나 급증했으나 그만큼 학자 융자금 빚도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세에서 34세 사이의 성인 자녀들이 내 집을 마련했을 경우 매달 갚아나가야 하는 주택 모기지로 19만 달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993년에는 모기지 평균이 12만 달러였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재정적 독립이 어려워지면서 성인 자녀 세대의 세대까지 급변한 것으로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30세에서 34세 사이의 성인 자녀들 중에 결혼한 비율은 1993년에는 63%에 달했으나 현재는 51%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더욱이 이 연령대에서 자녀를 낳은 비율은 1993년 60%나 됐으나 현재는 27%로 절반 이하로 급감해 있습니다.